지난 13일 더존 비즈온은 서울 을지로 부형 을지 빌딩을 4,502억 원에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존 비즈온은 지난달 기준 제품별로 구축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600여 개에 달하는데요. 회사는 해당 고객사별로 컨설턴트들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 구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고객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최적의 구축이 가능하도록 서울 오피스의 통합 구축센터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전문인력과 고객이 함께 최상의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이를 통해 구축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 오피스를 통해 영업력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더존 비즈온은 구축과 영업, 교육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고객 접근이 용이한 입지 여건까지 고려해 서울 오피스 매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